조금만 기다려주면 안되나? 잘하면 금방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증금은 5천원에서 더 안올랐죠? 헛금 자꾸 꿀나 진짜? 아 왜? 어디 가나봐? 어. 어디? 그냥 뭐... 아드님 백화점에 모시고 가려고요. 고모님이 옷 좀 사주신다고. 네. 하시죠. 고모님 곧 나오실 거예요. 네. 백화점에 옷 사러 가는구나? 뭘. 이제 재벌 이소답게 명품만 입겠네? 아니. 그놈의 아니병은. 참. 꽃등심은 언제 쏠 거야? 어? 이 양반 보게. 처음 들은 척하긴. 몇 백만 원짜리 명품 옷으로 몸을 휘두를 뿐이. 꽃등심 사주는 약속은 안 지킬려고? 지킬 거지? 어. 언제? 곧. 곧 언제? 몇 월 몇 시 몇 분에? 좋아. 언제든 사줘. 안 사주면 죽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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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측.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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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변 여성. 어? 무준도 잘 안 맞고. 황조과라 아예 짱들vention은? 이거 너무 뻔한데? 이게 이제 남이 카드까지 훔쳐가고 그러니까 내 카드를 왜 뺏어가 너 왜 맘대로 공부 때려치냐 생각 정리 중이야 그랬잖아 가방 좀 빨리 안 돼 내일 환불할 거야 아 좀 그러지 마 한정판이야 엄마도 쓰면 되잖아 안 돼 에이 진짜 왜 이래 너 이럴래 이게 진짜 아 왜 사람 머리를 때리냐 때리면 뭐 맞을지 스트레스가 때리지 이게 말 말 무이 말 대 오디오 에스트로 비도 뭐 너 이렇게 했지 저게 그냥 수영아 뭐 그걸 스페인으로 알아서 뭐하게 님이 약 좀 올리게 리폭스 해주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더 약 올리지 너도 방금 그랬잖아 그래 가방 끝 짧은 것들이 가장 기초가 안 되는 것이 외국어거든 라 에스쿠엘라 나 에스킬라 준용이 너 어 세수 아들아 금방 뭔데 그 가방 결국 환불했어? 그럼 안 할 줄 알았냐 너 나 아침에 신물로 나왔으면 그 글쎄 좀 놔두지 안방까지 갖고 들어가냐 그래 왜 갖고 들어가 왜 내가 갖다 놀게요 너까지 왜 다니냐 평소에 신문장볼래 봐 왜 안 봐 네?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대박 지금 저한테 스페인어 하신 거예요? 뭐란 건데? 안 가르쳐줘 민영아 너 아침 먹고 나는 회사 좀 같이 가자 네? 아 나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 너도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좋잖아 어젯선 정작 입어 뭐 벌써 거길 데려가 아 뭘로 어때서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여기가 이번에 합병하면서 입주한 신사옥이야 안녕하세요 완구 회사들이 되게 영세한데 완구 회사 중에서 사고로 우리가 가장 큰 걸 아 나 오늘 샘 별일 없지 아 네 네 회사는 왜 왔어? 이런 시간에 유에스민아 빨리 찾지? 방엔 없어요 노민영이 추락할 때 입었던 옷 뒤져봤어? 네 없어요 빨래할 때 소지품 빼놓은 수납도 다 뒤져봤고? 네 다 뒤져봤는데 왜 없어? 아 뒤지겠네 진짜 자꾸 없다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뒤져서 그런 거 아니야? 찾을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뒤져봐 고의사 안 되냐? 난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진짜 고의사 사모사 나 왜 이래? 안 내려 칠 resil인데? 이우 예 네 오 서홍 서홍 서홍